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과 연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노실 때까지 조울증이라는 병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울증은 기분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한 병인데요 이걸 양극성 장애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조울증과 관련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보았는데요 양극성 장애를 조울증이라 하는 이유는 조증 관로하고 상승한 상태와 우울증 관로하고 가라앉은 상태의 양극단 사이에서 기분이 변화하는 특징적인 정상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로마스 9장을 읽다가 조울증이 불숙도 올랐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감정적인 기복 때문입니다 로마스 8장에서 바울이 가졌던 업되어 있던 흥분한 상태의 말씀들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 로마스 8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마 이걸 연극으로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이렇게 확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감격이 너무 커서 글자 그대로 업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랬던 바울이 바로 그 다음 로마스 9장으로 넘어와가지고 급다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이 분위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바로 앞에서 자기가 로마스 8장 끝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해놓고는 바로 그 다음 9장 3절에 가가지고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금방 가졌던 그 확신은 어디 가버리고 뭐 막 저주를 받아 뭐 끊어질지라도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이게 지금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한가 이 바울의 이런 식의 감정 기복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특이한 점입니다 이 특이한 점으로 살펴보면은 또 두 번째 보여지는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요인이 참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 9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은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유대인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전 단계로서 이제 이 바울의 내면 세계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고 그렇게 자기를 우울하게 만든 요인이 뭐냐 하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그 은혜의 자리를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그렇게 바울이 그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상대방들은요 사실은 바울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 그 몇 주 전에 인용해드렸던 고린도우스 11장 24절 25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폐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쭉 열거되는 자기가 겪었던 그 말로도 알 수 없는 고초와 아픔들을 쭉 열거하는데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걸핏하면 두들겨 패고 걸핏하면 그냥 잡아 가두고 말로도 알 수 없이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지 읽어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장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은 종인데 내가 문젠가? 바울이 문젠가? 내가 정상이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여전히 저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정이 가고 아주 그냥 저를 괴롭히고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막 수치의 자리에 몰고 가고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 심기가 불편한 게 전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용서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막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뭐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구원 받으면 좋겠다는 그게 만약에 제가 정상이면 바울은 지금 좀 과장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이 정상이면 제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제 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에는 이런 바울과 같은 양상을 가진 종들이 여러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활동하던 당시 사람들이 막 얼마나 타락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막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청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또 20장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야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다 예레미야가 그 다음 20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레미야 20장 9절은요 저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딱 잘라서 그래요 20장 9절을 통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구장의 바울하고 지금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비록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타락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얘기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서대반 집사님은요 한술 더 떠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군중심리라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군중심리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서대반이 하는 고백이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요 그가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흔들림 없는 평안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내가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아이고 저거 과장하고 있네 과장하지 저게 사실이겠어 저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서대반 보고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그렇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위선 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게 복음이 가지는 또 다른 특성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가진 또 다른 특성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뭐가 있지 않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날마다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사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게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보여준 이 구원의 기쁨하고 그런가 하면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보여준 자기 동족을 향한 이 고통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신앙 생활인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감격의 자리에 너무 지금 오래 여기에 취해 있는 거 아닙니까?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 다락방 같은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8장에서의 감격을 막 울면서 고백하고 그러면 막 교회 안에서는 다 칭찬도 하고 와! 자매님 너무 귀하십니다 이야! 형제님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런 칭찬을 듣는데 이 8장에서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직장에 나가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지들끼리만 잘나가지고 말이야 교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말이야 막 이렇게 소리를 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종교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8장에서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감격을 저도 날마다 꿈꿉니다 그러나 거기에 취해만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속성이 뭐라고요? 8장에서 그렇게 은혜의 감격으로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환희가 넘치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구장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즉시 우리와 하나님으로 건너가야 돼요 나 혼자 그렇게 자아도치에 빠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성숙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은요 이 바울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모세예요 모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막 얼마나 감격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마 그냥 행복에 뚝뚝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임종하기 얼마 전에 쓴 글이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으로는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걸 이 후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딱 로마스 8장의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고 행복해하던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지만요 자기 동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추리국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딱 오늘 로마스 9장에서의 바울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믿음의 거장들은 다 한 번씩 하나님께 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워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때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저는 아직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좋은 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멸망을 받더라도 저들이 졸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거든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인데 우리에게 이 두 균형이 있습니까? 날마다 나 같은 걸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로마스 8장에서의 이 감격이 내 안에 늘 치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이 8장의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이 9장에서의 내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에 이 나라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유사 이래로 아버지 세대보다 더 가난한 유일한 세대가 우리 자식들 세대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도 우리 청년부 안에 결혼을 약속한 형제 자매가 전셋값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결혼 약속해놓고 집 못 구해가지고 결혼을 못 한 지가 3년, 4년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비록 남의 자식이지만 내 마음의 싼 아픔이 느껴지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얼마나 그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영화로, 드라마로, 소설로, 인터넷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공격 앞에 노출이 돼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게 뭐 유럽, 미국 막 이런 가치관이 짬뽕이 돼가지고 도대체 뭐 지금 얼마나 혼란한지 모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애통이 하면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처럼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교회는 정도도 안 되고 작은 교회는 문 닫는 일이 속출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 아이고 분당 우리 교회는 자리가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미어 터지는데 아이고 이만하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저희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좀 교육자들 등도 두드려주고 싶고 격려도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7명, 8명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이제 격려하는 일을 가끔씩 갔는데 이제 올해는 팥빙수 데이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금요일 두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자들 이제 이제 한 7명, 8명 이렇게 이제 이제 매해 화요일마다 매해 금요일마다 이제 팥빙수를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한 2년 전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바퀴 돌고요 저는 원래 이 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팥 들어간 거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빙수 그럼 자다가도 일어나는 사람인데요 2년 전에 그걸 그렇게 갖고부터는 저 팥빙수 안 좋아합니다 이제 계속 한 번 드셔보세요 그것도 이제 이걸 일로서 한 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어지간하면 이제 팥빙수 데이트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교육자들이 또 그걸 좋아하니까 또 직원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1년, 제가 한 주에 지금 두 번씩 이제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계속 이제 지금 팥빙수를 몇 번 남았지 계산하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날에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이제 신학교 다니는 교육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팥빙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뭐 저한테 질문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 참석한 그 전도사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뭐 이런 요지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요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 이게 절대로 난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본인이 등록하겠다는 걸 내가 막는 게 이런 일이겠느냐 나는 주님 앞에 가면은 목에다가 연자 몇 돈을 아마 여러 개 달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나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알면서 왜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부익부 빈익핀 현상 그래서 큰 교회로는 막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작은 교회는 이게 막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이거는 더 나쁜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게 목회라는 건 최선을 추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차선보다 조금 더 난 차선을 추구하는 게 그게 목회다 그런 설명을 금요일에 나눈 적이 있거든요 일만성도 파성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 정서 불안하게만 맨날 잡고 나가라고 그러고 딴 교회 가라고 그러고 이제 곧 다 이제 흩을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목회로 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시고 저한테 SOS를 청하는 너무너무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하면 그 사모님들을 생각하면 이런 특단의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좋아한대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내가 당신한테 내가 질투가 나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 목사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막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전국에서 미자리 교회나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종종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시거나 메일을 보내오시면서 하소연을 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모님이 정성껏 이런 선물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너무 본인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목사님 설교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걸 지난주에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또 사모님들의 아픔과 애환을 제가 듣고 보고 하면은요 내 양심상 내 한 교회로 계속 모여드는 거를 이거 방치하는 거는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일만성도 파손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래야만 된다고요 보금의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9장에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룡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도저히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않은 자기 내면의 상태를 믿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양심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많은 증거 자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일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양심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사람마다 양심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양심은요 세상에 남의 멀쩡한 생명을 들이받아가지고 그렇게 중태에 빠트려놓고도 그렇게 하고 도망가버리는 이런 양심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의 양심은 많이 끓긴 것도 아니에요 차에서 내리다가 이렇게 약간 이게 유심히 봐야지 자국이 생길 정도 그렇게 흠집이 나도 양심이 견딜 수 없어야지고 자기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물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런 양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같은 양심입니까 심지어는 디모델 전서 사장 2제를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 화인 맞은 양심도 있대요 여기 그 화인을 맞아서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은요 불도장에 찍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양심이 불도장에 찍혔대요 이거는 그 시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이마나 신체 부위에다가 이제 그 불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놈은 내 거다 내 노예다 그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하여 그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는데요 여러분 이런 몸에다가 그렇게 불도장을 찍으면 그 불도장 맞은 그 부위는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않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델 전서 사장 2절에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그렇게 그냥 사람을 죽여놓고도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양심이 화석처럼 굳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책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9시 뉴스 8시 뉴스 같은데 무슨 짓을 저지르고 막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안심이 돼요 그래도 저게 양심이 지금 있기는 있구나 내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얼굴 딱 쳐드는 사람들 내 누구 죽였다 왜 이거는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양심이 이렇게 다 다른데 내가 내 양심을 어떻게 믿느냐고 내가 내 양심이 어떤 상태인가를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그 다음 보세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보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이 이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양심이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 아래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 구약의 인물을 가지고 설명하면 금방 아마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다윗 다 하시잖아요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한 번은 엥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그래서 그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에게 아마 의지가 난 사람 같으면 뒤돌아볼 생각 없이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살려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글쎄요 저 같애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도 죽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끝내 다윗이 못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묘사한 성경 9절이 참 흥미로운 거예요 3호의상 24장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게 원어로 보면 두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윗도 본능으로 저 지긋지긋한 원수를 죽이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끝끝내 못 죽였습니까? 계속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그 본능을 이겨야 된다고 너 그렇게 왕을 죽이면 나중에 네가 이것 때문에 평생 네 양심에 괴로울 거라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니까 주저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내 양심을 의지하지 말고 내 양심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뭘 지시하면 바로바로 실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느 사용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내 혀가 성령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머리에서 한 마디 내뱉으라고 지시를 내릴 때 또 다른 내 뇌에서 작동되지 않는 성령님의 두드리시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에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제가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내 이건 내 때리 치워버려야 되겠다 내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지만 끝끝내 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요하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개혁개정 우리가 알린 성경으로 보기에 꼭 그 예레미야가 마음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그래서 이걸 참아냈던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 속에까지 타들어가니 그 다음 보세요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하고 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는 자기 양심은 내 이거 다 때려쳐야 되겠다 내가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말만 하면 두들겨 맞고 말만 하면 오게 가지는 내 이걸 내가 계속 하겠냐고 난 더 이상 안 한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면 말씀이 계속 자기 마음을 두들겨가지고 항복이에요 항복 목회도 마찬가지 난 예레미야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이 목회가 진짜 어렵거든요 또 우리 시대에 목회가 진짜 어렵습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위축될 때도 많고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본능이 있다는 대로 딸이 쳐 버려야 되겠다 목회에 그냥 사표 내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미국 가서 내가 슈퍼마켓하고 살아있어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이 아니라 이 충동적으로 마음에 막 그런 괴로움이 있으면 성경님이 내 마음에다 대고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목사 네 정신 차리라 지금 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 조는 거 한두 번 봤니 왜 이래 오늘은 갑자기 그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어 얼마나 피곤하면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격 때려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눈녹듯 다 놓고 그리고는 점점점점 이게 은혜가 더하니까 막 조는 분을 봐도 하나도 화도 안 나고 아 참 저렇게라도 오시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마음에서 여러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제 안에서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령님 안에 내 양심이 통제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이거 없으면 1년 못 버팁니다 어떻게 삽니까 12번 가정 때리쳐버려야지 내 이 여자랑 내 이 남자랑 다시는 내가 더 살고 싶지 않다고 내가 그런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에게 통제되는 내 양심이 네 저 남자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때문인 걸 네 모르니 저 여자를 네가 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니까 그 극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요 막 너무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막 그런 갈등 하나도 없는 분은 영적으로는 참 위험한 상태예요 끊임없이 주님 없이는 이 가정이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그런 남편을 만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과정은 힘들지만 너무나 복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또 바울처럼 자기 양심이 성령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이걸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오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으로 하다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 요한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자 마가복음 9장 38절의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좀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 포용력은요 대놓고 나 피파가지 않는 나머지는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요한은요 대놓고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나머지는 다 남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계세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바울? 예레미야? 예수님?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력 아래에 놓여 있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 작동되지 않으면 딱 이 제자 요한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미 욕먹는 게 이거 아닙니까? 네 편, 네 편 가르기에 바쁘고 이 편협한 곳 좁은 의미의 네 편으로 갈 나머지는 다 그냥 적으로 돌리고 걸핏하면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라는 그것도 위험한데 우리 교회만 최고고 입만 빼면 그냥 남의 교회는 저게 문제고 남의 목사는 저게 문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이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제 안에서 꿈틀꿈틀하는 본능이 바로 그 교만의 문제예요 페이스북에 열심히 막 그냥 그 글 써대는 이런 일부 목회자들을 내가 보면은 딱 요한을 보는 것 같아요 연약한 어떤 지체를 놓고 어떤 목회자를 놓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발가벗겨 가지고 수치의 자리로 던지는 그게 복음의 정신을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혹이라도 지금 내가 이 마가복음 구장에 나오는 제자 요한의 모습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요 한 두 주 전인가 삼 주 전인가 깜짝 놀랄 목사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 경기도 3번에 있는 어느 교회의 단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뭘 전해주러 왔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가 가평 우리 마을을 장애인들을 위하여 뭘 한다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좀 모았대요 그래서 이 헌금을 전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왜? 난 한 번도 안 그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한다니까 그 힘을 좀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 헌금을 전달받고는요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네 편 내 편 내 교회 네 교회 이런데 너무 익숙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길들여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번 8월 달에 미자리 교회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설교 세미나를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사모님 미자리 교회 어려운 분들 모셔가지고 온천도 또 관광도 단풍도니 이런 게 해드렸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일 목마른 게 이게 설교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설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올해 매년 할 거예요 우선은 우리 이웃부터 우리 인근에 있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부터 이제 초청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면서 제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일이 또 다른 큰 교회에 자기 과시로 흐르지 않고 이것이 로마스 9장을 구현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잘 상태시 mieres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